안녕하세요. 악보 없는 기타기술 PNF 왕쫓자 가요편 이번 시간에는요. 76페이지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3박자 개통의 주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자 개통이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3박자를 은근히 어려워하세요. 4박자에 워낙 익숙해져있다 보니까 3박자는 4박자보다 1박이 짧은데 그런데도 그냥 4박자를 끌어줘요. 특히 밴드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그러한 분들, 노래방에서도 물론 있습니다. 밴드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그 4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7승 잔치나 이럴 때요. 자, 한번 3박자를 보시면 먼저 입으로 그리고 몸으로 이 리듬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익으면 나중에 손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요. 한번 입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딴 단단, 딴 단단, 딴 단단, 딴 단단, 딴 단단, 첫 박에 좀 강을 주고 뒷박에 두 박자는 그냥 이렇게 따라오듯이. 딴 단단, 딴 단단, 따라오듯이. 4박자에 익숙하신 분들이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한 박자를 더 가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그거보다 한 박자가 짧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박자를 첫 박에서는 몸을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르면서 발도 구르고 몸을 구르면서 첫 박의 개념을 몸에 싹 집어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입으로 해볼게요 시작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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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주법을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딴딴딴 딴딴딴 강약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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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법은요 딴 다다 다 다 다예요 딴 다 다 다 다 다 딴 다 다 다 다 따안 그 다음에 다 다 다 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딴 다 다 다 다 다 딴 다 다 다 다 강약약 딴 다 다 다 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약약 강약약 자 이게 4분의 3박자의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주법이고요 보통 왈츠 왈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8분의 6박자는요 4분의 3박자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로도 그러죠 4 곱하기 2는 8 3 곱하기 2는 6 그래서 8분의 6박자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꽤나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4분의 3박자는 3박자 계통이다 8분의 6박자는 2박자 계통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들으시면 되냐면 4분의 3박자의 주법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분의 6박자는 어차피 노래의 흐름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음표 보고서 굳이 음표 보고서 이렇게 하나나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다음에 있는 곡도 에델바이스 이런 거거든요 아시는 곡이라면 3박자 해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쉽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 단다다다다를 두 번 단다다다다 단다다다다 박자표로도 강양약 중강양약인데 그냥 강양약 강양약이 두 개 4분의 3박자 두 개를 이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아무래도 설명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말이 살짝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걸 제가 자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만 생각하면 돼요 4분의 3박자를 두 번 해주는 거 4분의 3박자 곱하기 2는 8분의 6박자 아시겠죠? 그래서 단다다다다다 단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큰 구분은 없이 같이 몰아서 놓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굳이 큰 구분 없이 그냥 비슷한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